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이거 소개해볼게 최근에 산 커스텀 피규어인데 검사 위주로 모아봤어 엄청 기대하고 있던 제품이야 첫번째 제품은 미피보노님이 만드신 원피스의 미호크 준비했어 바로 뜯어서 구성을 보면 피규어 하나 모자 흙도 두개 밑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짜 예쁘지 피규어부터 볼텐데 일단 미호크의 코트를 조형으로 너무 멋스럽게 만들어주신 점이 너무 좋았어 보통은 천으로 만들어주는데 조형으로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 전체적인 프린팅도 디자인 자체는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프린팅 상태가 아쉬웠어 머리 윗부분을 보면 모자를 착용하는 부분은 프린팅이 안되어 있고 전체적인 프린팅이 살짝 흐릿한 느낌? 다음은 미판 하나 있는데 64개 중에 26번째 피규어인 것 같아 나름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더라 모자를 보면 일단 모자도 조형 하나는 정말 멋있어 모자와 결합되어 있는 가발이나 깃털 조형까지 원작에서 나온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줬더라 근데 모자도 도색이 조금 아쉬운데 도색되어 있는 곳 사이사이에 기포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 다음은 흙도인데 사실 원래 구성은 한 개지만 내가 조금 더 긴 버전으로 따로 주문해봤어 정말 조형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 원작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서 만들어주셨더라 자세히 보면 칼날도 나름 디테일하게 나와줬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잡이 디테일이 레전드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 여튼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솔직히 전체적인 느낌만 보면 미호크 그 자체야 조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더라 도색이랑 프린팅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 가격이 커스텀 피규어 치고는 정말 합리적이야 마지막으로 피규어와 루즈들의 조합이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 두 번째 피규어는 미니피그 팩토리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상연일 코쿠시보 커스텀 피규어야 바로 개봉해서 구성을 보면 피규어 하나, 가발, 무기, 명판, 이펙트 파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이 생각보다 알찬 것 같아 피규어부터 볼텐데 일단 전체적인 프린팅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더라 양팔에 달려있는 기모노를 표현한 조형도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코쿠시보는 얼굴 프린팅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 얼굴도 투페이스로 두 가지 표정을 연출해줄 수 있고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혀있는 느낌이었어 다음은 명판인데 80개 중에 49번째 피규어 인가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더라 가발은 무난하게 나와주기는 했는데 앞머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으면 싱크로율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 개인 취향이지만 앞머리가 너무 넘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 무기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레고 치고 이 정도로 나와준 거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 저 검이 원작에서 코쿠시보의 몸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느낌을 잘 살려줬더라 마지막으로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과 혈기술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이펙트 파츠야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형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어 바로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는데 친구들 얘는 진짜 무기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따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피규어랑 결합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길고 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야 이펙트 파츠도 자세히 보면 달의 호흡을 이미지화한 디테일이 너무 좋았고 전체적인 조형이나 프린팅 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 세 번째 피규어도 기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리치브릭에서 발매한 토미오카 키우 커스텀 피규어야 바로 개봉해서 구성을 보면 피규어 하나 무기 여분 헤드 명판 무레오 이펙트 파츠로 이루어져 있어 피규어부터 보면 커스텀 피규어인 만큼 전체적인 프린팅 디자인이나 도색 퀄리티가 상당히 예쁘게 나와줬어 리치브릭은 사실 처음 구입해봤는데 구하기 힘들었던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 얼굴도 기본적으로 투페이스로 되어있고 기우 특유의 반반 하오리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더라 명판은 95개 중에 73번째 피규어 마크가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명판까지 레고 정품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음은 가발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 조형적으로도 기우 특유의 뻗침머리를 원작과 상당히 비슷하게 표현해줬고 도색도 딱히 흠잡을 곳 없었어 물의 호흡 전용 이펙트 파츠도 있는데 살짝 파도 같은 느낌으로 무난하게 나와준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 여분 헤드도 있는데 기우의 충격받은 귀여운 표정이랑 환한 표정을 연출해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엄청난 기믹이 숨겨져 있는데 이따가 보여줄게 다음은 기우의 일륜도인데 기본적인 형태는 칼과 칼집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렇게 칼과 칼집을 분리해줄 수 있어 칼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실제 원작에서 표현되어 있는 악귀 멸살이라는 한자가 저 작은 레고 무기에 표현되어 있어 손잡이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고 바로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사실 리치브릭에서 발매한 랭고쿠를 놓쳐서 너무 아쉬웠는데 기우라도 구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조형이나 도색 프린팅까지 딱히 흠잡을 곳 없이 나와줬어 다만 욕심을 조금 내보자면 하오리는 조형이나 천으로 나와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피규어야 다른 주들도 이렇게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여분 헤드를 교체해줄 수 있는데 UV 라이트를 비춰주면 레전드급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어 얘들아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해 얼굴에는 기우의 반점 몸통에는 드래곤 프린팅이 숨겨져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품인데 데이드림 브릭에서 발매한 블리치의 아이젠 소스케아 바로 개봉해서 구성을 보면 피규어, 무기, 가발, 날개 명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규어부터 볼텐데 다른건 몰라도 블리치는 데이드림이 최고인 것 같아 일단 프린팅부터 앞뒤 양옆으로 빼곡하게 나와줬고 얼굴이나 몸통 디자인이 원작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줬어 얼굴까지 투페이스로 두가지 표정을 연출해줄 수 있더라 가발은 솔직히 레고가 아니라 그냥 피규어 가발 같아 머리 길이가 길어서 이 정도 디테일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머릿결까지 표현되어 있어 조형도 조형인데 도색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더라 다음은 날개인데 조형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겼어 원작에서도 저렇게 생기기는 했는데 실제 조형으로 보니까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야 도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형이 너무 완벽하게 나와줘서 작은 도색 미스 정도는 거의 안보이는 것 같아 명판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더라 뒷면에는 100개 중에 49번째 피규어 마크가 새겨져 있어 마지막은 아이젠 소스케의 무기인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심플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었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나름 꽉 차는 느낌이야 자세히 보면 나름 손잡이 디테일까지 표현되어 있더라 여튼 바로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사실 내가 블리치를 본 적이 없어서 아이젠 소스케가 뭐하는 캐릭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블리치의 멋짐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 같아 진짜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샀는데 디자인 하나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피규어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형과 프린팅 모두 흠잡을 곳 없었고 특히 몸통과 자석으로 결합되는 날개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 저 날개도 실제로 보면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정말 너무 예쁘더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게 아이젠 소스케도 UV 라이트 효과가 있어 솔직히 나 리뷰하기 전까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효과인데 기우 리뷰하다가 혹시나 해서 비춰보니까 아이젠도 얼굴과 몸통이 환하게 빛나더라 얘도 기우와 마찬가지로 레전드급 피규어인 것 같아 여튼 오늘은 검사 위주로 레고 커스텀 피규어들을 모아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리뷰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얘네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네 총평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같이 너무 만족스러운 피규어들인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친구들 안녕 안녕